잠깐 움직였다가 또 다시 누워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귀여워. 얘는 1년 된 수컷 꿀단지고요. 얘는 7개월 된 암컷 꿀콩이에요. 어린이 피 끝. 어린이 피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몸무게가 100kg 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6개월 전쯤에는 19kg였어요. 탔지. 응? 19kg요? 네, 19kg 왔어요. 엄마는 엄청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고. 제가 그냥 세연이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 뭐. 키우는 건 어떻겠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을 때는 귀여웠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폭풍 흡입을 하더니 단지콩이 아침 간식을 맞춰서 주고 있어요. 다이어트 전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단지랑 콩이 성장일기예요. 성장일기? 네. 오늘 먹은 거나 특이사항 같은 거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묵었는지 알 수가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운 거니까 이런 것도 제가 힘들어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키우고 싶다..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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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여기가 성장판이에요. 성장판에 지금 밀려있어요. 여기 붙고 왔어요. 여기 붙고 왔어요.